자 보시죠 자 곰 고민을 문의 드린다고 하시네요 네 아 그 위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자 요즘 음 경매시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어떤 종류의 물건이 관심이 많습니까 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요 음 지금 그 지금 댓글을 달아주신 분은 아마 우리 방송을 많이 안 보신 것 같은데 스파레즈의 교육은 그겁니다 어 내가 돈을 들고 있어요 그 돈을 들고 어 나에게 가장 큰 돈을 벌어 줄 수 있는 물건을 잡으러 다니는 일종의 사냥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사냥꾼인 거야 근데 어 내가 자본이 5천일 때도 있고 1억일 때도 있고 2억일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사냥꾼인데 어떨 때는 화살이 10개가 있고 어떨 때는 화살이 5개가 있고 어떨 때는 화살이 2개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나는 화살을 잘 쏘는 사냥꾼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화살이 오늘은 2개밖에 없네 그럼 뭘 잡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 덩치가 작은 그 토끼를 쏘다가는 화살을 2발에는 맞추지 힘들 것 같으니 덩치가 크면서 어 예를 들면 곰 같은 경우 화살 맞으면 그 놈이 나한테 댐빌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노루 같은 경우는 한 발 맞으면 지가 도망을 가지 나한테 덤비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 발을 갖고 있다고 보면 노루 같은 놈을 오늘 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나에게 화살이 10발이 있어 그러면은 야 큰 곰도 한번 노려보겠다 그러면은 걔가 한 발 맞고 나한테 덤빌 수 있으니까 장애물 같은 걸 있는 그 입지에서 계속 두 발도 쏘고 세 발도 쏘고 뭐 뭣도 쏘고 뭣도 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곰 같은 걸 잡을 전략 전술을 세워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나의 상태의 화살이 두 발인지 열 발인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화살을 쏘는 나의 능력을 가지고 곰도 잡고 노루도 잡고 하는 것이지 내가 두 발이 있는데 옆 사람이 요즘에 곰 잡으러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곰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열 발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토끼 잡는 게 대세예요 라고 해서 내가 토끼를 잡으러 다닐 수는 없는 것이죠 즉 뭔 말이냐 요즘 분위기가 어떠냐라는 말은 만약에 요즘 분위기가 무엇인가라고 정해졌다면 그거를 정해졌다면 누가 정하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입찰하는지를 조사해야 되겠죠? 그걸 조사를 누가 할 것이며 그 조사의 신뢰성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투자할 때는 네 그렇죠 부안 회동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사냥이라는 것은 내가 싸서 내가 사냥꾼을 내가 먹는 거자 사냥감을 그죠? 그러니까 남이 뭘 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초보들 입장에서나 아니면 이제 경매를 잘못 가르치는 곳에서는 요즘에는 이게 좋거든요 라는 식의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부동산을 사면 그게 내 걸로 들어오는 거지 요즘에 누가 아파트 산다고 해서 내가 아파트 사려고 하는 것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한테 맞는 물건을 잡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애초부터 남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거를 꼭 알으셔야 됩니다 애초부터 남에게 그렇습니다